먼저 갑니다 먼저 갑니다 나 일로와! 나 강남에 이제 차 보하기 힘들걸? 나 간다 애 소미들아! 뭐지? 나 가수없어 날라가는 거 날라가수없어 벌써 폈다 짝기로 도망가야겠다 강남 말고 강북으로 차 먹으면 빠져가지고 파밍하면 우리밖에 없어서 들려? 아 저 차 뺏기겠다 와 프리모스크는 몇 팀이야? 프리모스크도 한 3, 4팀 되나 본데? 어 저기도 차 있다 저 지프 그냥 먹으라고 오토바이 있다 강남 있어요? 사람? 아 저 땡겨서 가는 애들 3팀 오토바이하고 지프 한 대씩 있어요 여기 제 옆에 아니 아니다 내 팀 내 팀이다 내 팀 잼토바이 타고 가야겠다 어디로 가요 그러면 저희? 짤파미? 강북 강북 강북이 사람 없어 타요 아저씨 빨리 음 잠깐만 여기 생필품 가정을 끓일 건데 생필품 정도는 괜찮지 이거 이거 지프 탈 수 있어? 아 아 아 아 아 아 안돼 할 수 있었는데 아니야 나 시켜먹을래 13,000원은 너무 유혹적이다 너무 매력적인 가격이다 거의 시장치킨급 가격이잖아 명언이 박았다 이건 안돼 차 뺏어 차 뺏어 차 뺏어 차 뺏고 와 차 뺏고 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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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 죽여 탄대 하하하하하 하하 이 자식 애성이녀들 안 뺏기려고 타네 좀 할 줄 아는데 먼저 갑니다 먼저 갑니다 야 일로와 아 강남은 이제 차 구하기 힘들걸? 공격 같이 ata 나 간다 애성이들아 우아아우우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 Arg 사회 노하 shotgun 날라가는거 왜 피닝이 뒤지? 나는 검소하게 아파트를 털겠네 저기 간다 파쿠로 간다 파쿠로 개꿀 어? 누가 연막 터졌어? 우리 팀이자 예? 여기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연막을? 아무도 없는데 내 주변에 연막 여기 던질 수 있는 사람이? 색피님인가? 뭐지? 일단 전화 아니에요 네 실프님하고 세컨드님 엄청 멈 이거 색피님 같은데? 어? 차소리 여기, 여기쪽에 차소리 노란색 핀 근처 차타고 빠진, 빠지는 사운드 우리 타이어만 터뜨리고 빠진거 같은데? 네, 근데 앞바퀴만 날렸어요 애송이 애송이 나오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파쿠로 나오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파쿠로 나오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죽어라, 울루트! 죽어라, 울루트 죽어라, 울루트 어, 근데 저거 있는지 몰랐네, 벽에 아, 그래요? 이번 게임스건 참여하는 팀들 다 저기 붙어있어요 오오 오케이 자, 저 먼저 갈게요 차 없으신분 빨리 손 저 있어요 차 있고 오토바이 있어요 오토바이 여기 있는데요? 3인선 네, 저 그거 타고 갈거에요 넵 넵 에스 기릿 어... 에스 기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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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스나 앞에 다른 거 차가 없네요 저 차가 없네요 어, 다시 간다! 앞에 다시 간다! 태클 걸어야 돼 저 차 빨리 갈게요 저 차 못 움직임 저... 저 스프는 전륜인가? 저 3토바이 세컨드님 차 있으세요? 네, 저 있어요 그럼 세컨드님한테 나중에 배율 받아야겠다 쫓아갈게요 그 잭피님 앞에 있어요? 여기 앞에 있었는데 멀어졌어요? 어디로 빠꾼 거 같은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 여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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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거기 있죠? 한 명 어 다른 애들 다 있어 다 같이 있어 피만 채우고 피 채우고 그냥 빠져나와요 알아서? 피 채우고 아마 쟤들 도로 타고 빠져나올거에요 제가 먼저 가서 거미들 쳐 놓을게요 도로로 나온다 예 이거 제가 가갖고 택을 걸게요 도로로 얘들 한 명씩 다 태운다 노란다시아에 죽여버리면 나가는 사운드 들려줘요 아 저 보인다 나왔어요 아파트 쪽으로 아 그 도로 쪽 깔아 나간다 어 이건 다른 팀이야 하나 기절 뒤에 뒤에 아니야 같은 팀 같은 팀 네 명 타고 있던데 파란다시아 오오오 차고집 들어갔다 차고집 들어갔어요 차고집 들어갔어 차고집 들어갔어요 알아서 정리할 수 있어? 나 가야돼? 네 와야될거 같애 뭐 정리 될려나? 두 파티에요 차고집 하나 뛰어내렸어요 후문쪽으로 저한테는 안보여요 어 둘이다 둘 파란다시아를 봤는데 둘 기절 둘 기절 둘 기절 파란다시아 지동차 하나 빨고 가야겠다 여여기여기 여기 창고 창고 음 봐줄게요 개피 개피 하나 남았어 하나 죽으면 안돼 빨간 깡통 뒤에 다운 나이스 괜히 왔잖아 괜히 왔잖아 위험했다 나 괜히 왔잖아 나 기름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멈췄는데 여기다 세우더라 노란다시아 바뀌었어 저기 어 좋아 레츠 기름 스크스 렛츠 기름 오예 오예 엠포다 레츠 기름 오예 오예 어 왜이렇게 템이 혜자야 레츠 기름 레벨 레벨 오예 에 오예 저거 적도마다 3토바이인가 오 적도마다 적도마다 개머리 적도마다 어 3토바이네 아 여기 4배 아 나 갯박 칠탈 필요하지만 칠탈 여기여기여기 개머리 개머리 스납 한창 있으실 있으신분 칠탄머래 없어요 저 524 저... 203 313인가? 553 진통제 2개 버릴게요 어 뭐야 강이야 갈 수 있어 넌 진통제 2개 여기 베란다에 갑니다 그 다음에 구급상자 하나 저 먹는 거 필요 먹으러 감 다른 거 갔다 왔어 받을 거 어 여기 차고에 노란다시아 있다 여기 구급상자 드세요 나 313 먹는 거 필요 저 434 저 433 저한테 받고 싶은 거 있는 분 응 응 갖고 싶은 거 Where is drink? 저 드릴까요? 저 402 됐어요 이제 뭐 402 그러면은 자요 자요 여기 아유 감사합니다 됐다 이제 스나 탄창만 구하면 됩니다 뚝배기를 깨고 어디로 갑시다 원 바뀌면 원 바뀌면 레츠 기름 레츠 기름 지금 출발 지금 출발 지금 출발 그 파란다시아 상태 많이 안좋아 여기 오토바이도 있어요 여기 삼토바이도 한대 있는데 쓰레기 쓰레기 안 돼 안 돼 레츠 기름 어 센터 레츠 기름 이 집 기름 저 집 기름 빨리 먹어요 저거 먹으면 자리 진짜 개꿀 빨리 가자 빨리 저기보다 좋은 자리 없어 지금 아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미 먹어놓은 거 같 원 중앙이라서 처음에 원 중앙에 중앙이었어 파란 원대 중앙이어서 아마 뚫어야 될거야 우리가 뚫어야 돼 아파트 조심 일단 우리 한동원이 1층에 다 들어가서 M이 서있다 2층 뚫으면 돼 산에 M이 서있다 산에 여기 노란 핑계로 M이 서있어요 저 아파트 아 여기 오토바이 보인다 응 오늘 차에 왜 이렇게 많으시냐 전 수리탄 없어요 오른쪽 하나 둔거 아니야? 아 오른쪽에 있어 하나 1층에 한명 반대쪽 집에도 있어 저 기절 아니야 이거? 반대쪽 집 2층에도 있어요 그럼 나 여기 진입해볼게요 나 들어갈거 일단 화장실 클 부엌 클 2층 다 클 2층 다 클 2층 한명 클 2층 한명 기절 오케이 다른 애 온다 다른 애들 온다 오른쪽 방 아니 아니 안돼 와 나 갑바 다 까졌어 옆집에 다른 파티 있어요 옆집에 한 파티 내렸고 한 파티 더 있어요 옆집에 여기 갑바 3레벨 있으니까 걱정마요 아 뭐야 필름 눌렸어 갑바 3레벨 있어 갑바 3레벨 어휴 어휴 꼈다 꼈다 어 노란색 하얀색 다시 온다 붙었다 우리 똑같은데 차를 터트려 차를 차를 터트려 우리꺼 차를 터트려 차를 터트려 한명 개피 날라간다 안 죽네 차를 터트려 꼭 조심 NW 담벼라기 하나 붙었어 아 수리탄이 없네 수리탄이 없네 내 뚝배기 3레벨 여기 뚝배기 가요 아 아 아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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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 영화 키피 내려 왔어 enda 취 Gru는 밤에 있어 242 아 사이에 쏴 아 여긴 다 죽은것 같은데 195만 paintings 사이에 쏴요 거기 그 하얀색 다시 하면 큰일 되는 것 같은데 양 어떻게 필요해요? 어 왔다 앞에 붙었다 양가 엄청 많아요 SW SW 오케이 그대로 있어봐요 수리탄 던질게요 한 명 한 명 오케이 한 명 더 한 명 더 하나 인제 알지 하나 안 보여 멀리서 쏘요 저기 산이에도 있어요 195 산이 나무 뒤에 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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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대 길리 기절 195 나무 뒤 길리 기절시켜놨어요 그리고 에답이 있는데 한 명 에미산이었어요? 에미산이에요? 뭐 하여튼 다른 수나 있어요 고급 진스나 길리 죽었어요 어 개돌 있다 개돌 죽었다 안 죽은건가? 죽었어 죽었어 길리 뒤졌어 길리 먹고 싶다 카구팔 카구팔 없었나? 저거 길리가 카구팔 데리고 있어요 어 제가 카구팔이요 저거 둘 다 먹고 와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옆집에 사람 있잖아요 여기 카구팔 있네 카구팔 이거 먹어 바로 옆에 있다 실패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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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여기 담벼락에 음 먹을게요 스나 소홍기 어 얘도 있어요 스나 스나 소홍기 드실? 아 저는 저는 이거 사이가 들게요 내가 가고야겠다 스나를 그만 드시고 저 제가 스크스 쓸게요 그냥 스크스만 나 가빠 좀 바꿔야겠다 옆집에 아직 있어요 옆집에 아직 있어 해야죠 저기 사람 없어요 아까 저기 일대 저 한집고드씩 싸우더만 저기도 응 빌려려고 있어 붓기도 애매한데 오 아 바로 앞에 보급 떨어졌다 285 네 저건 먹으면 좀 어 나 죽고 싶지 않아 야 치 치 치 치 치 마 치 치 마 먹었어 그 저 건물 안에 연막 뿌리고 그냥 갈까요? 아니 저기 뚫어야 된다니까는 정리해야 된다니까 오케이 한 명인가 두 명 있는 거 같은데 음 네 명은 아닌 거 같아 오함 보고 오함 보고 아 가야 된다 잡고 가죠 무조건 저걸 정리하고 가던지 아니면 먼저 가서 앞에 정리하고 뒤를 나오는 거 잡던지 연막 안에 넣었어요 선택 나 일단 벽에 붙을게 와 여기 시트 개많다 여기 시트 개많다 여기도 진짜 난리 났어 아까 어 뭐야 밖에 있어 밖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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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점으로 나왔어 수점으로 나왔어 개 다운 나이스 끝 끝 끝 끝 끝 그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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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갑박 까졌다 갑박 먹어야겠다 저 올라가면서 길리 길리 먹으면 개꿀이긴 하죠 딱인데 어차피 위로 올라가야잖아 어차피 절로 가야 되잖아 네 와 15별 카우팔 15별 카우팔 15별 괜찮아요 되게 좋은데 저는 15별 안쓰러 아 진짜 되게 좋은데 하아 강춘데 강추 15별 안쓰 카우팔 15별 안쓰 여기 다시아 바퀴 아 여기 안전범이 아니네 아 좀 더 들어가야 되네 300돈깐이 안전인데 저기에 사람 있는거 같애 아 물약 좀 더 챙겨올걸 저 드링크 드릴거에요 드링크 11개 있어요 어 저 한 3개만 주시면 여기 3개 오케이 아니면 그냥 기다렸다가 여기서 가요 기다렸다가 그냥 쭉 들어갈까요? 네 그것도 안쓰는거 같애 세컨 세컨이 여기 있을래요? 제휘씨 여기 딱 있으면은 노란집에서 안쓰이고 오른쪽으로 도는거 오른쪽 도는걸 내가 볼라고 하는데 아 아예 아래로 도는거? 파워팔 헤드샷 여기 노란집에서 쏜고잼 노란집 능선 밑에 붙어있을까? 그거도 나쁘지 않아요 네 천천히 가서 안 들키면 완전 좋긴한데 데키면 완전 깡이지 예예 여기 능선 먹으면 기회 득일 듯? 나오는 애들 잡으면 되겠다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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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판다 굿 굿 굿 굿 먹었다 먹었다 능선 먹었어요 왼쪽으로 도는 애들만 보면 확실하게 좋은데? 능선 밑에는 클 집안에 그냥 아 저 나왔어요 일로와봐요 슬프 여기 올 수 있어요? 응 여기여기 아마 눈쟁이 거기는 없을거에요 아마 다 집에 있을거에요 집 어디 나왔다고요? 1평씩 불 나와있어 보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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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까네 두명 하나 둘 셋 여기다 앞에 한명있다 아 까비 아 세대 아 세대 세대 맞아 그쪽으로 3레벨 그쪽으로 3레벨 에이 쟤넘 올라와야돼 근데 두대 거기 편하게 쏴도 돼요 위에 눈쟁이 막고 있 어 집에 나온다 어 맨쪽 나왔다 나이스 나무 집에 한놈 기절 둘 또 또 또 하나 뒤져요 하나 더 뒤져요 하나 더 뒤져요 하나 더 하나 더 있네? 네 하나 더 있어요 285 300 저 잠깐 눈장 뒤봐주러 간다 저의 뒤는 없고 앞만 보면 될거 같애 저기 있는거 같애 저의 달린다 뭐야 왜 안맞아 오른쪽으로 한명 달리고 있어요 두대 300NW 아래 300NW 아래 웅재님 쪽 그 집 여기 한 명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집 예 한 명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집 쪽에 집에 한 명 남아 있고 저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1대 1대 3대 1 이제 1대 3대 1이다 아닌가 1대 1대 3 집에 한 명 저기 밑에 한 명 저기 초음기 제 한 명 어 뭐야 제 라트네 집 없구나 끝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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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사운드 같은데 와 진짜 바보들이다 이거 EGL 안하네 어 뭐야 아하하하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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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다고 알았다고 아하하하하 우리 신고를 할거야 너 신고를 할거야 이거 캡쳐 캡쳐 죽이요 안살려 세컨이 저 죽일러 했어요 진짜로 리얼룩 뭔 소리야 어 왜 침 쏠때는 더럽게 잘 쏴지지 뭐지 모르겠네 돌격 나는 미쳤다 아하하하 이거 뚝배기를 지금 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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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이 아니 왼쪽에 있다 아 아 아 쏘리 상대 상대 머리 위에서 에임 아 쏘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한테 나왔어 내가 잘 마자 이제 자고자 이제 자나가자 나들 이제 자나가자 잘한다 그렇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